차가 많이 망가졌네요. 왜 그랬을까요? 이 차 때문에요. 저 차가 어떻게 왔길래 가보겠습니다. 차속도 60. 블박차가 좀 빠르네요. 다시. 저기서 우회전도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으아~! 자, 빨리 가슴 괜찮은데 멈추네요~! 거리 얼마? 저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올 때? 하나, 둘. 20m가 채 안 되죠? 제한속도 60도라서 75로 달리고 있었대요. 어쩌면 좀 더 빠를지도 모르겠어요. 100대0입니까? 블박차 과속에 대해서 조금 잘못이 있으니까. 100대0이라는 의견이 98%. 과속에 대해서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%입니다. 60이면 피할 수 있나요? 제한속도 60이더라도 저 차가 들어올 때는 못 피하겠죠? 이때는 좀 더 되네요. 한 칸, 두 칸, 세 칸. 한 25m 되나요? 그래도 못 피하겠죠? 판사에 따라서 100대0 아니라고 볼 판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차가 힐끔 보니까 멀리 있네. 저 차 멀리 있어. 여기 제한속도 60인데 저 차 빨리 안 올 거야. 내가 먼저 갈 수 있어? 내가 먼저 갈 수 있어? 하는데 으아~! 블박차 속도가 얼마에 따라서. 블박차 본인은 75라고 하시지만 블박차 속도가 많이 빨랐다면 상대차 운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한 거. 그 점에 대해서 한 20% 얘기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과속하지 않았으면 멈출 수 있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과속 때문에 못 피했다. 또는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다. 이 두 가지예요. 지금 60으로 다했어도 충분히 똑같은 결과가 될 수 있어요.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면 하나 더 남는 게. 과속하지 않았으면 멈출 수 있어.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어. 그리고 가끔 또 하나가 상대가 착각하게 했어. 멀리 있으니까 내가 먼저 돌 수 있어. 내가 먼저 갈 수 있어. 앗! 착각? 나의 착각? 왜 착각하게 했어요? 왜 그렇게 빨리 왔어요? 그래서 100 대 0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 양쪽을 다 갖고 있습니다. 판사에 따라서 과감하게 100 대 0으로 할 수도 있고요. 착각하게 한 점 일부 잘못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우회전할 때 저렇게 빠르면 보세요. 빠르게 오잖아요. 빠르게 오면 여기서 우회전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. 빠르면 이쪽으로 못 돌아요.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우회전에 들어온 차가 좀 빠르다 싶을 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미리 빵!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